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.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징역형 선고를 두고서 국민의힘에선 나경원, 안철서 의원,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. 반면 민주당은 판결문에 이 대표의 지시 내용은 없었다면서 맞불을 놨습니다. 표선우 기자입니다.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과 관련해 이틀 연속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저격에 나섰습니다. 한 전 위원장은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중단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직이 상실된다고 적었습니다.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 전 부지사의 선고가 뜻하는 바는 그 다음이 이 대표라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안철수 의원은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직격했습니다. 민주당은 검찰의 사건 조작에 특검으로 대응하겠다면서도 이 대표의 지시는 판결에서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. 특검법으로 대응하는 그런 조치가 발표가 됐고요. 법원이 그 판결에서도 대표와의 공모라든가 대표의 지시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었잖아요. 국정원장 출신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국정원 문건엔 주가 조작용이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 언급한 적은 없다고 두둔했습니다. 총선 패배 후 전국 주도권을 잡지 못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반전을 꾀하고 있고 민주당은 검찰 비판과 특검으로 맞서는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.